자유한국당 헛성호수석부대위원회의 논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로는 수도서울의 안전은 불가능하다. 어제 서울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관건물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 1, 2층은 식당이 영업하고 있어 만약 평일이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 붕괴 사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의 100% 인재다.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는 투기적이란 이유로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지연시켜 주민들을 위험해 노출시켰다. 이 건물은 한 달 전부터 붕괴 조짐해서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용산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무사안이라는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신콜 사고, 고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고 등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안전불가능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만 하면 터지는 안전사고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민의 집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큰 가치가 없다며 서울을 시민 생명과 안전히 지키지는 시민의 집으로 잘 지키겠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했다. 박원순 후보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지 아닌지를 떠나 구청은 위험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챙겨야 한다며 마치 남 얘기하듯 책임을 구청에 의논했다. 이렇게 무지기만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길 수 있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용산구청으로 출마한 성장현 후보다 사태를 이잉용으로 만든 현 용산구청장인 성 후보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교명도 없다. 후한 무치인이라도 말도 부족한 파렴찬 후보다. 이런 후보들에게 천만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재임 시절 도시안전기범계획의 대실패를 인정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석고 대제부터 하라. 또한 성장현 용산구청장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2018년 6월 4일 자영국당 수석부대회인 허수구 방문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